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기업에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인증서와 모범납세자 인증카드 등이 쓰일 모범납세자 엠블렘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엠블렘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 주제는 모범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엠블렘 디자인으로 참가자 중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고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